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국립박물관인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은 영국의 대양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힐 만큼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1965년 11월 12일 국립고궁박물원이 중공되어 문을 열었고 서해와 명화를 비롯하여 청동기, 직물과 자수, 자기, 옷기, 도서, 문헌 등 각종 유물 총 1573점이 6곳의 전시실과 8곳의 화랑에 전시되어 일반 관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건물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소장품의 질과 양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화보물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지상 4층의 중국 전통 양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소장유물은 송, 원, 명, 청나라의 사왕조의 황실에 속해 있던 물품들입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소장하고 있는 보물을 한 번에 6,000에서 8,000점 가량으로만 3개월마다 교체 전시하고 있는데 전체 소장품 70만점을 보려면 약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의 정문은 한족 특유의 흰색 아치형 페루가 서있고 페루에는 순원의 휘호인 천하위공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1층에서는 전시 안내로비와 도서문원 특별전시실, 불교조각과 종합특별전시실이 있는데 주로 고대문명 시기의 유물들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중국 회화, 서예, 도자기 등을 전시하고 있는 서화특별전시실을 비롯하여 서예특별전시실, 도자기상설전, 기물특별전 등 진귀한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층에는 기물특별전시실, 옥기상설전시실, 청동기상설전시실이 있어 중국 황실의 귀중한 보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시하고 있는 물품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관람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박물원 전시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1984년 고궁박물원 주변으로 조성된 지선원은 약 5,600평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전통식 정원으로 여러개의 연목과 분수, 정자 등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여유로운 조경을 선사합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전시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유물이라면 단연 취역백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취역백체는 청나라 11대 황제인 광서제의 후궁인 진비가 결론할 때 예물로 가져온 것으로 흰색 줄기와 초록색 배춧잎 위에 메뚜기와 여치가 생동감있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배추는 돈을 버는 것을 상징하며 흰색은 순결을, 메뚜기와 여치는 다복,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로 9.1cm, 세로 18.7cm 크기로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취역백체가 더욱 높게 평가받는 데는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취역백체의 재료가 옥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옥에는 양의 기운이 충만한 보석이라 생각하여 금,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취역백체의 재료로 쓰인 옥은 본래 반은 흰색, 반은 청색으로 갈라진 흔적과 반전무늬가 있는 엄격히 말하면 최고품질의 옥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은 그냥 버려질 수도 있었던 질이 낮은 옥의 색깔 분포를 활용하여 흰색 줄기와 푸른색 배춧잎으로 만들고 갈라진 것은 배춧잎 틈에 숨기고 반점은 서리와 추위를 맞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점을 특별한 장점으로 승화시켜 자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걸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취역백체는 지금과는 달리 한 무더기의 영지버섯과 함께 작은 화분 속에 심어져 있었으나 이후 원활한 전시를 위하여 따로 나무받침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가로 5.73cm, 세로 6.6cm, 높이 5.3cm 크기의 육형석은 벽옥으로 동파욕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불투명한 옥을 재료로 하여 청나라 시기에 제작된 육형석은 중국의 돼지고기 요리 중 하나인 동파욕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육형석의 재료는 자연석인데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을 거치면서 시간의 흘름에 따라 불순물의 영향으로 다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자연스러운 색과 줄무늬는 삼겹살을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모양을 형상합니다. 이에 장인의 정교한 기술로 천연재로의 무늬를 그대로 살려 층별로 젓갈색으로 염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간장이 스며들어 반들반들한 동파욕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맨 위의 옥에는 갈색 칠을 하여 고기 껍데기의 질감을 표현했는데 돼지의 땀구멍까지 조각하여 더욱더 실제감을 느끼게 합니다. 청나라 걸릉제 시기에 제작된 코끼리 상아를 조각하여 만든 장신구로 루조 상아 울룡 문투구는 24겹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상아 투하 인물 투구는 17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은 기역자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여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파들어가면서 정교하게 깎아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 바깥의 구경 11.7cm의 큰 공 안에 순차적으로 작은 크기의 공 16개가 들어있으며 이 공들은 구멍을 똑같이 맞출 수 있고 서로 붙어있지 않아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5마리의 용이 구름을 해치고 어느 방향으로든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조각했다고 합니다. 22장으로 이루어진 묵죽보 중 하나로 대나무의 대가라 불리는 화가 오진이 그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대나무 그림이라면 역시 오진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할 정도로 대표적인 화가인데 그가 그린 대나무 그림은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 대나무는 위를 향해 곱게 자라는데 오진이 그린 그림 속 대나무는 절벽 틈에서 옆으로 나와 아래로 처지다가 다시 위를 향해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의 그림에 표현된 것과 같이 구부러진 대나무는 현실에서는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화가가 상상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나라 황실의 보물인 다보격이란 유물로 황실에서 여러가지 보물을 넣어 감상하는 것으로 아주 소형의 보물과 장식품을 보관하는 일종의 수납장입니다. 다보격은 그 형태도 다양한데 대나무로 만든 실을 엮어 죽판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가지 장식물을 부착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작은 작품으로 높이 24.5cm 접으면 지름 18.5cm밖에 되지 않는 죽사전지 벌련 다보격 원압은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청동기물의 형태를 소형 옥기로 만들고 작은 두루마리 소화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으면 원형이 되고 펼치면 27개의 공간이 펼쳐져 각각의 공간에 각기 다른 총 27가지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황제의 초소형 컬렉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다섯번째 시간으로 대만 타이베이 국립고공박물원 주요 작품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서울에서 전해집니다. 펼치면 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论德